사일명, 더 못생긴 양세찬, 레츠플레이, 아잇! 이리 오너라. 오랜만이구나, 이리 오너라. 오랜만이에요. 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그, 킵해두신 거 말씀이시죠? 그래요. 죄송한데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사람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기분이 킵인데 내가 먹던 거 같았는데 뭘 말도 안 돼. 빨리 갖고 와요. 손님, 주문하신 술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어? 잠깐만. 내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늘은 너다. 이게 뭐예요? 막걸리 한잔! 어때요? 이 빠에서 막걸리 먹는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최악이에요. 말 걸지 말아주실래요? 혼자인 거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한잔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이고. 평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같이 한잔 하시죠? 혼자인 거 같은데. 안주도 없이 드세요? 손님 주문하신 안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내가 시킨 안주. 같이 한잔 하시죠? 그래요. 이게 빠에서 먹는 전통주가 죽이다고요. 막걸리는 여기서. 맛은 있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시원하다. 아이. 자. 한잔 받으시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허공이 다 내고 터놔야지. 그리고 반은 마시고 반은 여기다 쏟아버리면 어떡해요. 원래 막걸리는 반을 버리는 겁니다. 아이 진짜. 아 짜증나. 아이씨. 안주도 먹겠습니다. 저기요. 아우 진짜. 이런 얘기는 치사하는데 이거 제 육포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정말 치사하시네. 아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 육포를 두 개로 만들어요. 아이 정말 더럽고 치사했어. 자. 마술 좋아요 혹시? 좋아요. 자. 하나 올려요. 이거요? 육포 하나 올려. 자. 자. 뭐하는 사람이야? 자. 턱 기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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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이거 육포 두 개네? 아 두 개 만들어. 마술이야 마술. 기본 같은 거. 잠깐만. 오오오오. 아니 저기. 나 이거 이거. 하나만. 이거 이거 두 개로 만들어줘요. 아이 정말. 아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머 어머. 아 자 여기 있죠? 예예예. 자. 자. 턱 기름. 자. 턱 기름을 계속 빼는 거야 왜. 자. 자 육포 두 개. 아니 내 5만 원. 아니 5만 원을 두 개 만들어 달라고요? 10만 원으로. 왜 육포를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아 전 육포밖에 못 만들어요. 에이 진짜. 잠깐만요. 네. 사이코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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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